8년도 8월 24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매니저 붉은태양입니다.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백장 백승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. 그 내용은요. 여기에 보시면 저희 카페의 메인 공지창이 있습니다. 메인 공지창 잠깐만요.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요. 이게 왜 이렇게 나오나. 자 여기 전체보기를 클릭을 하면요. 붉은태양 자본주의의 비밀 주식시장의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을 공개합니다. 이거를 꼭 보십시오. 자 이거를 보시면은요.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투자를 해서 백정 백승을 하는 그런 비결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.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앞으로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. 자 붉은태양의 수익률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요. 바로 AK홀딩스 시황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동종목이 5만원대에서 이렇게 바닥을 잡고 주가가 강한 반등이 오면서 8만 7천원에서 더 이상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지금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. 자 오늘도 이렇게 강하게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. 자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.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기술 첫 반등이 잠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절대 추가 상승을 지금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. 뭐 강하게 반등권이 오지 않는 한 올라올 때마다 때려맞고 주가가 밀립니다. 매물벽이 지금 굉장히 강하고요. 반등권이 올라올 때마다 기술적으로 때려맞는 그런 하방 압박 구간을 지금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구간이다. 이곳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. 자 동종목은 금융업이잖아요. AK홀딩스가 금융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이 종목이 얼마 때에서 이제 강한 상승세가 유지가 됐었냐면요. 약 7만 500원대에서 7만 500원대면은 뭐 대충 요정도 금액입니다. 요정도 금액대에서 기술적 반등이 계속 두 번에 걸쳐가지고 세 번에 완봉, 투봉, 쓰리 봉 자 쓰리 봉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 주가가 지금 강하게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. 자 이 구간에 왜 8만 7천원을 돌파를 못하는가 이건 다 이유가 있다. 자 이 종목이 하방 압박을 받고 더 이상 추가 반등을 못 주고 강하게 하방 압박을 받는 이유는요. 바로 이 주식 AK홀딩스의 잠재 자산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8만 7천원의 고점을 형성을 단기적으로 하면서 돌파를 못하고 강하게 하방 압박을 받고 지지선 강력한 지지선 약 7만 500원을 깨면서 지금 하방 압박이 강하게 오는가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요. 자 주식 투자에서 100점 100승 하는 비결은 바로 잠재 자산입니다. 잠재 자산. 자 이 잠재 자산을 알면은요.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주식 시장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. 이것은 불문율이다.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 올해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다. 이게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. 제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자 이 수익률을 한번 보시고요. 이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.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수익률입니다. 이 수익률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마우스를 한번 쭉 내려 보시면은요.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자그마치 240개 종목의 수익률입니다. 자 이거 여러분들이 천천히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 저희가 배우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. 바닥주를 매수하셔야 됩니다. AK홀딩스가 왜 5만원대에서 기술적 반등이 오면서 8만 7천원을 돌파를 못하는가 그 이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잠재 자산이 원인입니다. 자 동종목은 금융업을 하면서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요. 그리고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흑자 지속을 내고 있는데 왜 8만 7천원을 지금 돌파를 못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. 자 AK홀딩스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.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. 자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이 주식 잠재 자산의 정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카페입니다. 이 카페에 오시면은요. 자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끝없이 하락을 한다. 잠재 자산보다 비싸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겁니다. 이게 답입니다.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. 저를 찾아오시고요. 단돈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잠재 자산 정보를 알고 싶다. 그 다음에 시황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. 그러신 분은 010-2173-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.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K홀딩스는 지금 중대 지지선을 지금 깨고 있습니다. 깨고 있으면서 주가가 강한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극히 위험스럽고 부담스러운 그런 투자다.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라고 해도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. 매수를 했을 때 내가 이 주식을 매수했을 때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. 그건 바로 잠재 자산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.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꾸준하게 날 수 있습니다. 자 AK홀딩스는 기술적 반등이 오면 일단 끊으시는 게 신상에 이롭다.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. 위험 대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라고 해도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대가 별도로 있습니다.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. AK홀딩스 고점에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명확한 시향 분석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.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붉은 태양입니다.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. 주식에서 100점 100승하는 이 비결 공지창 글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틀림없이 바뀌게 될 겁니다. 저를 찾아오십시오.